여기 있죠? 성당 찍는 것 같은데요. 성당에 조금만 봐주세요. 나 이거 40일날 타지는 거에요. 그래서 내가 이 동작 잘한다고. 차 타고 오셔야 되겠네요. 그래서 차 타고 오셔야 되겠네요. 성당에서 오면서 성당, 호텔 앞에 이게 우리 집에서 마당이 있거든요. 그리고 호들래요. 그리고 라면을. 나무도 없었어요. 나무도 없었어요. 그 주방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앞에 호텔을 펴고 이거 크리스마스 로즈 우리도 펴 있거든. 여기 15살이 있거든. 근데 다른 자척인데 맨날 내 사진. 인물 사진을 못 찍어. 인물 사진을 못 찍어. 나는 그녀의 사진을 못 찍어. ина